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연입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지역단위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영업자 골목상권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예약을 대신해 줬습니다. 올해 12년도 19대 국회 때부터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아주 많은 깊은 인연들을 맺어왔었는데 그 인연 덕분에 저한테 정론관 예약을 좀 부탁을 했고 그래서 했는데요. 전국지하도상과 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님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박경회 회장님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님을 비롯한 70여 개의 단체들이 오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지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과 상인연합회 이사장 정인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국민고용보험의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실업의 상황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잠시나마 해소시켜주고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불안의 제조득 틀안의 지원 실업급여를 확대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기 어려운 특수직종, 한시적 고용, 취약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자영업소 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긴급 일자리 55만 개 창출 등 고용안전망 창출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으로 총 10조 원 이상을 이번에 배정했습니다.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제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고동 한정된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작 1인 사업자나 자영업소 상공인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입니다. 특고 노동자는 220만 명에 이릅니다. 특고란 특수직 고용노동자를 일컫는데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70만 명만 보험에 가입되고 나머지 150만 자영업 노동자들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모든 특고를 포함 전국민고용보험의 확대를 선도하면서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서울시의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수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방지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온 국민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실직급여라는 사회적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보호를 받습니다. 또 서민들 역시 시저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일부나마 사회적 안정망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만이나 되는 자영업자들 저희들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사회적 보장 제도에 의한 제주도적 안정을 통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소원시가 나서서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서주시는 서은 씨와 박원순 시장님께 이 자리를 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600만 자영업자들과 그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독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제도가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돼서 전국민이 또 600만 자영업자들이 함께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재난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자회견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돼 갖고 있는 인식은 대부분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 미국, 유럽, 일본을 따라 가려면 한참 멀었어 등의 표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서 앞선 순위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세계적인 팬데믹 확산이 되면서 국가 간 객관적인 비교, 평가 및 판단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상을 높게 정립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K-방역은 이미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물론 선진적이고 앞선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K-방역의 핵심 밑바탕에는 전국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세계 1위의 감염자를 수를 보유하게 된 데에는 단순함 검사에도 개인이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의료 환경의 최고의 자랑으로 의료 시스템을 할지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 여기서 전국민 공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으로 새로운 표준 뉴모너를 제시했던 우리는 이제 포스트코리아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경제적 안정장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은 우리는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정부도 밝힐 듯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앞서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준비 추진하는 것에 전국지아도상가연합회, 한국중수상인자영업자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산력의 중앙의를 비롯한 실시백의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도입하는 것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현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취업자는 50%에 불과하며 여전히 그 사각지대가 넓고 사회적 안정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획기적인 대안으로서 서울시가 고용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실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시범사업은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지지성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70여 개 단체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도입이 되기를 기대하는 뜻을 밝힌다. 전국 지하도상가 회장 정인대, 한국중생인장협자총연합회 회장 방기홍,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 위의 70여 개 단체 이상입니다. 저는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 김경배입니다. 다시 한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전면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서울시가 우선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전국이 한 번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많은 복가제도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가 먼저 나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원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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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